성경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첫날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을 휘저었고 그 다음에는 3대가 날았습니다 아무래도 철새겠죠 어제는 또 풍선이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다 출격했습니다 불과 날개 길이가 2, 3미터짜리밖에 안 되는 북한 무인기의 공군 전투기가 출격을 해도 파리 잡는 데 도끼 든 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도대체 3대가 날아가고 풍선이 날아가는데 공군 전투기가 꼭 출격해야 합니까 세계 제6위의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민낯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저 눈꼽만한 정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주 목요일 오마이티비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재원이 답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질문도 비껴가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박재원 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새 때 안 오나요 서해바다 가면 철새 엄청 많습니다 많죠 풍선은 풍선 아니 바람 부니까 많이 띄워요 저희 공원에서도 띕니다 동네 공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군을 국민의 사랑과 사기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꼽만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군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오마이티비의 일이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석열 하늘이 뚫렸지 문재인 하늘이 뚫렸습니까 어 네 누구 하늘이 뚫렸어요 자기 하늘이 뚫렸는데 왜 남 탓을 해요 기승전 문재인 anything but 문재인 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왜 속입니까 그리고 왜 NSC는 소집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왜 반려견 데리고 출근합니까 그 시간에 왜 밤에 파티합니까 이것은 아니죠 NSC를 열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작전 중심이니까 안 했다 총체적 국방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작전 지휘도 하지만은 작전 지휘를 하는 또 합체무장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문재인 탓이다 아니요 실장님 그것이 내 탓이지 왜 네 탓입니까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NSC를 작전 중이기 때문에 안 열었다고 했는데 작전 전에는 열었습니까 무조건 안 열었잖아요 작전 후에는요 안 열었죠 그 시간에 네 뭐 반려견 입행한 거 데리고 출근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엄청 쏴댓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유승민 대표는 옳은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동요할까 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했는지 파티를 했는지 NSC를 안 열었는지 몰라도 왜 거짓말합니까 도어 스태핑 몇 시간 동안 드론이 공격한 것을 국민을 속이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다 도어 스태핑 했다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없앴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데요 올라가겠죠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작전 전이나 작전 중이나 작전 후에나 NSC를 열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드론 부대가 있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찰, 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국방 전문가가 아니면 대통령은 그 유명한 YS도 머리를 빌려 쓰러 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운동만 하고 국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NSC를 열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대 오면 두 대 올려라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뭐 적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실무적 하죠 합참의장이 하실 말씀을 대통령이 하면 만약에 외교적 해결과 남북 대화 때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여정 시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김영철 시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 대통령을 하고 있다 거기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확전을 불사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글쎄요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강한 경고를 보내는 말씀인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합참의장 정도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국방장관이 할 얘기를 대통령이 다 해버리면 만기 칠람 해버리면 뭘 하겠어요 이제 수수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주변을 긴장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신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처음 해봤지만 모든 전문가는 아니에요 특히 국방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NSC를 소집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합참의장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한 국방 군사 문제도 즉흥적 답변을 해서 문제를 키워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NSC를 열었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가 다 나올 테니까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이런 엉뚱한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드론 부대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18년 18년 창설돼 있어요 2500 2500대나 있어요 드론이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보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했을 때 더 큰 군사적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전쟁이라도 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감사원 감사해가지고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 드론 부대 창설이 돼 있는데 뭐 금요일 또 국회에서 예산이 좀 깎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미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방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드론 부대를 더 강화하고 훈련시키고 더 대비를 해서 이러한 일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지 출격했는데도 북한이 침범했는데도 몇 시간 동안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다가 용산까지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 뭐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김병주 의원 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사성 장군 출신 사성 장군인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는데요 제가 어제 점심을 했어요 심지어 그 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제명시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한대요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라고 왜 야당 측에 서서 얘기를 한다 그분이 진짜 보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무인기를 전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죠 청와대 주변에는 있었대요 유방산과 부각산에 다 매설돼 있죠 그리고 전파를 차단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있댑니다 있죠 있었는데 제가 네 알고 있지만 네 국정원장 하면서 취득한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아하 그런데 네 김병주 의원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제 국방에서 얘기했죠 네네 오늘도 얘기했고 이미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오마이 뉴스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에 이스라엘에서 도입을 했대요 네 그걸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다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포착을 하고 격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기 다섯 대가 오는 것도 포착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시설이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일부 아파트에는 그걸 해놨대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고지대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허벌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개돼가지고 그걸 옮겨오기는 했는데 일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해놓고 그렇죠 대부분 군부대 시설에 있는데 군부대는 저지대랍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일부 아파트 시설에다 그게 돼있다라고 하면은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르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제주도에다 핵시설 한다 가니까 제주도가 발각 뒤집히잖아요 이건 진짜 청와대는요 이태조가 천하의 임금이 대통령이 살 곳으로 명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시설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못하잖아요 전직 국정원장님이시라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세요 허허벌판에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다가 해놓은 것이 안전하겠어요? 청와대처럼 뒷산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것을 버리고 왔냐고요 고층 아파트에다가